지금 시간이 4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25분입니다. 현재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는 예보를 통하여 94w와 95w의 열대요란 두개가 발생하였음을 공지하였습니다. 현재 열대요란 94w는 현재 동경 132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팔라우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95w 열대요란은 현재 동경 154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강도는 20노트입니다. 현재 폰페이섬 남사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95w 역시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는 94와 95w 모두 24시간 이내 태풍 발달 가능성이 낮은 단계인 옐로우 마크를 표시하였습니다. 4월 4일 오후 1시에는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95w에 대하여 24시간 이후에 공식적인 열대 저기압 td 이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뜻의 중간 마크를 표시하였으나 저녁 9시 25분 현재는 다시 노란색 마크로 표시하여 태풍 발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일기도를 보면 94w 열대요란은 1010헥토파스칼, 95w 열대요란은 중심기압 1010헥토파스칼로 표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이후에는 95w 열대요란에 대하여는 1008헥토파스칼의 열대 저압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을 보면 94w와 95w 모두 열대저압부 수준의 강도로 변한 모습입니다. 현재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 미국 기상청 gfs, 유럽중기예보센터 icwmf 등의 슈퍼컴퓨터들의 열대요란들에 대한 예측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열대요란으로 감시조차 안하고 있는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와 열대저압부로 승격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기상청과 미국 기상청, 유럽중기예보센터 등등 현재까지는 불확실하여 보이지만 북서태평양 지역의 대류활동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 발생에 대한 감시는 올 1월 중순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서 올 1월 25일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첫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독일 기상청 등에서는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봤었으며 결국 1호 태풍 말라카스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1호 태풍은 필리핀, 베트남, 대만, 중국 등에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과 일본 역시도 슈퍼컴퓨터들의 시뮬레이션들을 계속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서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